이 길이 내 길인 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그냥 거기 있으면 문화가요 여전히 멀고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나의 20여 년의 지중해의 애플로그 라이프 지중해의 사랑에 품법 빠져서 남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지중해의 연안을 돌면서 나는 색과 빛의 사랑에 빠져 작품들을 남겼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좀 읍졸인 고백들이 작가님의 인생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중해의 20여 년의 작업 과정을 에플로그로 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종합해서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전시를 가질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여기 현인결론이 김현무 관장님께서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전시를 열게 됐고요 작가님 솔직히 저는 이 작품들을 보면서 지중해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이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작품인데요 이거는 제목 자체는 태양은 가득해요 포지따노라고 이태리, 남쪽 이태리의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돌다 보면 가장 지중해 빛 색이, 이런 꽃 색깔이라든지 하늘색, 물색이 가장 지중해적인 장소고요 가장 쨍하다고 해야 할까요? 쨍하다, 이렇게 리비드하면서 투명하면서 밝고 명랑하고 그런 색감이나 느낌을 제일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제일 마음에 들어갑니다 작품들을 자세히 보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국의 동양적인 정서가 느껴져요 프랑스에서 초대받을 때도 전시 제목이 불어로 마벨 프랑스라고 하면 한국마라고 하면 내가 본 프랑스거든요 제 한국적인 시각으로 본 지중해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약간의 누가 보면 오방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빛을 강조하려고 지금 약간 이미지를 좀 강하게 한 겁니다 앞으로는 좀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어저께 날씨 좋을 때 한라산이 도로를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내려다보니까 지중해 빛이 나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전시 끝나면 제주도 풍경을 지중해적 시각으로 표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지중해를 찾았으니까 이제 더 깊이 있는 색감들로 많이 연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초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아니 진짜 너무 동안이세요 진짜 저는 솔직히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와, 이번에 딱 들어서자마자 느낀 거는 뭔가 캘리그라피 치고는 상당히 차원성을 높인 어떤 그런 전시회의 어떤 퀄리티가 느껴져요 어떤 전시회인가요? 사실 캘리그라피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종이에다가 다양한 글씨체, 멋있는 글씨체 그래서 내용을 좀 담는 것인데 그게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방식이 종이 외의 것 그래서 도자기를 빗고 거기 쓰거나 그 다음에 종이를 잘라서 붙이거나 네, 그래서 이제 좀 다양화된 방식으로 글씨를 바라보는 제 관점을 표현했습니다 도자기들도 그러면 직접 빚은 건가요? 네, 직접 했습니다 도자기를 처음 하게 됐을 때는 종이를 벗어나는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직접 만들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쓴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정이 글씨를 쓰는 거는 한 장에 금방 쓰지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사이라는 게 제가 선택하게 된 단어였어요 작가님, 작품들이 너무 많지만 특히나 저한테 좀 어울릴만한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선물로 달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뵀을 때 딱 생각나는 게 이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 만들 때 제가 측면을 좀 다양하게 내서 다양한 각도에서 조금씩 달라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이쪽에서 보면 여기 이제 인자하는 모음이 사라져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보이지 않는 다양한 매력 이거 진짜 실제 지금 판매되고 있나요? 네, 판매되고 있고 이제 매년 전시할 때마다 이제 오시면 이제 미리 찜하시는 분 그 사이에도 짬짬이 매출을 올리셨네요